안녕하세요! 드디어 브라스타들 상자 강할 시간이 돌아왔어요! 오늘 스키가 나왔죠? 오! 보석돌이 상자 많이 모았어? 어! 많이 모았어! 진짜 엄마는? 나 별로 못 모았어! 원래 엄마가 상자가 괴물이었는데 상자가 엄청나게 모아서 개기 쉽게 막 그렇게 나왔었어! 오늘 처음으로 원희도? 원희도 상자 많이 모았어? 어! 진짜? 어! 꽤 모았어! 자 오늘 최초로 4명 다 스키가 뽑기 도전! 야 스키가 4명 다 뽑으면 뭐하지? 뭐하지? 어.. 집에서 빕스를 시켜먹자! 오케이! 빗진 딜리버리지! 진짜 재밌게! 아 오늘 스테이크 먹은 거야? 오케이! 자 그럼 엄마부터 열어보겠습니다! 1, 2, 3, 2, 4! 엄마 상자 몇 개? 50? 그래도 꽤면 안 돼? 그래도 꽤면 안 돼? 가능성이 있어! 가능성이 있어! 자 한국 코치도 필요한 것 같지! 아니! 여기 하면 다 나와! 다 나와! 그럼 나완대는 거 같아! 나 존중해! 하나 약간 믿어볼게! 어 그래? 어! 자 엄마 상자값 해볼게요! 그러게 안 나왔어 같아! 아니 엄마 펜치가 너무 느린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좀 빨리! 좀 깍잡해! 안 보여! 엄마가 펜집하기도 엄청 귀찮아요! 느려서! 포즈로 내려가서! 오! 엄마 동작밖에 안 나와요! 포즈로 내려가서! 포즈로 내려가서! 포즈로 내려가서! 우리! 오오오오! 잠깐 잠깐! 어? 뭐지? 스탑 파워! 엄마 엄마가 들고 해 그냥! 자 과연 엄마는 뽑을 수 있었지! 엄마가 뽑아야지 우리가! 펜치를 뽑을 수 있어! 시작부터 실패하면 우리 못 뽑아! 맞아! 못 먹는 걸로 고정되는 거야! 그러니까 아! 나온 사람만 먹는 거 어때? 오! 아니야! 어디 있어? 저도 생각한 거 같아! 동의하면 할까요? 원희 싫어? 어! 맨이 못 뽑을 거 같아! 아! 아! 자기도 못 뽑을까 봐! 아! 엄마 나와! 우리 다 같이 뽑자! 우리 다 같이 나와야 돼! 너! 와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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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먹고 싶어! 먹어야 돼! 아빠 동행이 할래? 자 엄마 동작만 나오고 있어! 몇 개 남았어? 몇 개? 어! 나와야 되는데! 혹시? 아! 엄마 때문에 또 못 먹을 거 같아요! 아! 그러니까! 뭐야 엄마 됐네! 아니야! 아니야! 해봐! 메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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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동작! 와! 두 개 봐! 와! 1050개! 와! 고개 저렇게 돌리고 있잖아! 왠지 나올 거 같아! 아! 반짝이야! 반짝이야! 이거 진짜 진짜! 아! 잠깐! 아! 아! 진짜! 빨리 고개 풀려! 우리 보지만! 우리가 보면 왠지 재소는 거야! 맞아! 야! 전 비 오는 거 같다! 오늘! 그게? 그래? 굉장히 좋네! 와! 알아보는 거 같은데? 우리 도시 좋아! 아! 아! 진짜! 메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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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똥 쏜! 못 뽑아! 또 있어! 진짜? 여기! 메가! 메가! 아! 아! 또 있어! 진짜! 아! 그래! 해봐! 뽑아야지! 아! 아! 또 있어! 아! 도시 어책하겠다! 아! 이제 안 볼래! 엄마 안 나왔지? 또 있어! 또 있어? 아! 좀 나도 좀 혼자 해 얘들아! 아! 또 있어! 아! 징그러워! 징그러워! 엄마 살짝값! 아! 없어! 자! 오늘 밉스 딜리버리는 엄마 때문에 못 먹는 거예요! 왜 엄마 때문이야? 시작부터 끊어버렸잖아! 못먹기! 뽑기가 뭔지 보여줄게! 김뽑기! 뽑기 한번 또 김뽑기! 똥꼭기! 똥꼭기! 아니! 똥꼭기라네! 아! 삼먹기 나오면 어떡하지? 말도 안 돼! 그럼 완전 재미없잖아! 말도 안 돼! 말도 안 돼! 자! 열어보겠습니다! 어휴 나왔어! 조용히 해! 이번 시즌도 꽉 채웠어! 자! 첫 번째부터 가보겠습니다! 동전만 나오죠? 이번에 첫 번째부터 나와야지! 나 안 볼래! 나 볼래! 나 볼래! 아니! 같이 품까는 뭐! 이렇게 하래! 이렇게 하래! 잠깐! 경희야 나 두 번째밖에 안 나와! 주사야! 아! 두 번째밖에 안 나와! 아니! 한 번아! 두 번째밖에 안 나와! 날아왔어! 오오오오! 오오! 오오오오! 가재! 그럼 나라도 나와야 되는데? 왜 엄마한테 할 말이 생기지? 내가 안 나오면 할 말이야! 아 또 스톱어! 내가 뽑아야 돼! 엄마 다 죽인잖아! 안 나오면 봐! 안 나오면 봐! 준비해야 돼! 타이틀 처음! 실패까지 이제! 아 또 또또 가지? 아니 처음 많이 나왔네? 시작! 나와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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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나왔네! 나와라! 가재 나왔어요! 가재 부자 되겠다! 아니! 메가삼자! 전 항상 메가삼자에서 나왔잖아요! 더 많이 나와! 과연? 더 많이 나와! 두겨봐! 고! 아빠 또 가재! 이거 아빠 가지고 있어! 아빠 가지고 있어! 오! 가지고 있을 뻔인데 지금 필요 없어! 지금 나는! 내가 무조건 할 필요해! 아 맞다! 특히 그 럭크를! 빠짝거리 빠짝! 빠짝 빠짝! 빠짝 빠짝! 가재! 나 빠짜리! 조용히 좀 해줄래? 안 돼! 오! 어떡해! 너희가 너무 시끄러워! 내가 산자가 또 왔어요! 이번 왠지 촉이 좋아! 진짜? 내가 촉 쫓을 때 알지! 항상 나왔더라! 오! 제일 많이 나왔대! 오! 진짜 돈 좀 많이 나왔어! 이번에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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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가! 메가! 더 많이 나오겠다! 아! 아! 바짝거리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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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! 아! 진짜 까진 나오냐! 기분 나쁘게! 나왔대! 오! 시스킥 거 아직 안 나온거 아니야? 아니야! 나왔어! 나왔대! 안 나왔으면 나왔대! 메가! 더 많이 나와! 진짜 더 많이 나와! 아! 아냐! 이건 좀 잡게나왔어! 436나왔어! 이게 다 나와? 이건 아무도 못 뽑는 거 아냐? 아니야 나 성장 많아! 나 전시 줄 것도 남아있어! 축하해! 미소시게도 아니고 물소시게? 미소시게? 아 뭐 과제만 줘! 몰랐을 때! 자 마지막 하나! 하나! 아빠! 확실히 나왔어? 확실히 나왔어! 아빠 이리 와봐! 우와! 돈이 17,000원 생겼어요! 아빠! 나한테 뭐 했어? 내가 못 뗐어! 나 때문에 못 먹는 거야? 자 이번엔 원이가 열어보겠습니다! 너도 엄마처럼 느리구나! 오 삼각관이다! 와 삼각관이다! 아니 왜 이래! 삼각관! 하나! 와! 신기해! 아 너 삼각관 많이 안 해봤다! 이런 소리! 오랜만에! 와 오랜만에! 이거 봐! 아니 너! 많이라! 요렇게 요렇게! 너무 느리잖아! 아니 너무너무 느리잖아! 너 아무리 삼각관 처음 찍지만 너무 느린 거 아니야? 아니 그래도 뭔가 많이 나와! 뭔가 삼각관 하는 맛이 나! 삼각관 하는 것 같지도 않은 그런... 어 맞아 엄마도... 오! 가젠 하나 나왔어요! 오! 가젠 하나 나왔어요! 오! 좋아!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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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뭔가 나올 것 같아 느낌인데? 우와! 아 진짜! 아 진짜! 누랑이 나 좋아! 누랑이 비슷하게 생겼네! 나 착각했어! 아니 나 그래! 오 축하해! 오 그래! 아 진짜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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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진짜 당황했어! 나온다 이거! 그러니까! 와! 이 소리 진짜 오랜만에 들어! 진짜 오랜만에 들어! 한 2년 만에 듣는 것 같아! 아니! 얼마나 많이 산 거야! 왠지 뽑을 수 있을 것 같아! 왠지 나올 것 같아! 원이 황금손이었잖아! 우리 중에서! 아! 아! 엄마 안 보이지? 궁금하시면! 나도 이렇게 하면! 나 이렇게 봐야 돼! 나도 아까 엄마 거 열 때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! 얘네들이 은근히 머리가 커! 아니 진짜? 얘가 상대한 거 아니야? 얘가! 자! 오! 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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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단돌 흘러면 어떡하지? 아니 그래도 칠이 떴다는 거네! 진짜 오랜만에 먹는 거야! 우리 한 2년 만에 먹을 것 같아! 2년 만에! 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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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중개해줄게! 자! 난이 피피 나왔어! 어! 자! 얘 이름 뭐였더라? 정사 피피 나왔어! 오! 피디! 피디 나왔어! 타면 타면 타면! 타면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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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마스스 좋아하다! 얼굴 해! 음! 도 안 된대! 어?! 어?! 마끼야! 아, 이리야! 그렇죠! 말을 말하고! 삐! 아! 근데 진짜 오랜만에 봤어 칠! 그러니까 칠 진짜! 진짜 2년만에 본 것 같아! 진짜 안 봤어!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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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에 룬은 진짜 헤이크였다. 그러니까! 룬은 진짜 헤이크였다. 그러니까! 돼지 같은 게 하나 튀어나와가지고. 헤이크! 아아! 아! 아! 2개 해줘. 오! 6! 6! 6이었어! 오! 해봐 해봐. 자! 자! 엄마! 삐피 나왔어! 어! 엄마 삐피 나왔어! 엄마 삐피해? 엄마 삐피해? 어! 엄마 삐피! 삐피 나왔어! 삐피 나왔어! 삐피 나왔어! 자! 아아! 알고 있어! 6 나왔잖아!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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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! 맞다! 스킹크가 같은 거 침으로 만들어졌대. 아! 더러워해. 아아! 아! 아! 그러니까 엄청 많아! 아! 하지않아서 나왔어요. 메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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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! 자! 열어주세요. 이야! 뭔가 많네? 그러게. 패스 사라! 어? 눈 나온 거 아니야 아까? 아! 아! 아니구나. 마지막! 마지막! 열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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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공짜로 패스를 샀어요. 원희야 뽑아봐 근데 우리 지금 한 명도 못 뽑았어. 어 그러게? 어 4명 다 뽑는 뭐 뭐라고? 빅스 딜리버리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한 명 다 나오면 먹자. 근데 한 명 다 먹자. 한 명이라도 나오면 넣을 거예요. 자 원희도 못 뽑았어요. 아쉽어. 자 우리의 마지막 힘은 버섯돌이. 버섯돌이라도 나오면 우리 시켜먹자. 오케이. 난 꼭 뽑을 수 있을 것 같아. 진짜? 왜냐면 3자가 170개야. 어? 아니 아까 걸로 해볼래요. 아 역시 역시. 버섯돌이가 뭘 알아요. 자 버섯돌이 상자 열어보겠습니다. 나오네요. 코인님 자리. 아! 많이 할 것 같아. 아 왜 아무것도 안 나와? 왜? 맨 처음엔 다 그래. 아 나와야 되는데. 아니 버섯돌이라도 나와야 돼. 그래 우리가 북한이 일을 하지. 아 진짜 커. 어 왜 나? 오! 아! 다 돼! 아 나와야 돼. 아 나와야 돼. 아 나와야 돼. 왜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? 아 잘했어. 아 잘했어. 잠깐만 아프죠 또는 나 팔아퍼. 안 돼. 안 돼. 팔이 아퍼. 꽃 뽑아야 돼. 잠깐만 이쪽. 어 진짜 팔이 아프다. 아. 아. 아니 맥아 맥아. 맥아 맥아. 아니 저기 치워! 아프다.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 반짝반짝반짝 엄마가 잡아서 이렇게 된거야 원래는 저희 우리 전부 다 얼굴이 이렇게 하고 있어 내가 아프다 아니야 탈이 아프다 안 뽑아야 되는데 안돼 diligent 왠지 resistance 반짝반짝반짝 Klar 열리고 반짝반짝 맞닥다 broke 완전히 때리지 마. 어우 많다. 왜 안 나오지? 나오면 불러라. 목이 힘들다 이제. 팔 아프다. 엄마 그럼 팔 아프다 진짜. 안 아파. 야 이거 손돌이 떨려 안 나오네 진짜. 오 나 이거 갖고 싶었어 근데. 근데? 막 도마가 사라지니까 종료 나왔어요? 아 갑자기 기분이 이상해서 뭐. 도마순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. 아니 왜! 아니 왜 그래!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이번엔 왠지 나올 것 같아. 둘 다 사자. 이거 봐! 아 여기야! 이거야! 이거야 이거야. 이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야. 이거 봐. 나온다. 아 그런 거였지. 너무 한 거 아니야 상대가. 백개를 깠는데 안 나온다고? 아직 백개서 안 깠는데. 알았어. 아 놀랬네. 아 놀랬네. 아 놀랬네. 나무 불러라. 아 이제 목도 아프다. 저쪽만 보고. 용이 있으니까 용도만 봐야 되잖아. 목이 아파 이제. 다 비울 것 같아. 저쪽 보고 있어야겠다. 그만 이거. 목이 안 아프면 한 번씩 돌아보래. 아니 이제 좀 나오자 진짜. 제발 제발 제발. 와 빙스 빙스. 내가 제일 마지막 빙스 가는게 너무 좋아. 아 뭐야? 나왔어. 자 드디어 버섯돌이가 뽑았어요. 우와 대지 날랐어. 어 대지. 됐다 그만 열어라. 자 그래도 제가 이렇게 뽑았네요. 와 좋겠다. 가야지. 원희야 너 삼장판왕으로 왔어? 어! 쌍쌍쌍쌍만 안 왔는데? 아 진짜! 자 그럼 바로 경기를 해보겠습니다! 자 이깁시다 화이팅! 화이팅! 나 종말 갈게! 뭐야 핫존이야? 어! 그럼 나 왼쪽 가라는 거지? 응! 한 발 쏴주고 갈게! 어 여기 아무도 없어! 와 얘 공격 좋다! 한 번 상대편한테 묶으면 움직여서 계속 따라다니네! 어 진짜? 어! 아니 나 들어갈 수가 없어! 아이 저 두 놈들! 따라다니는 아니 그게 무슨 말일까? 그거 슬라임이잖아 얘가! 그래서 몸에 공격이 붙어! 몸에 달라붙어! 오! 그래서 따라가! 아 폭탄! 불폭탄 아니야? 끈적이 폭탄 이런 거? 어 맞아! 아야야야야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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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! 누군가 ост 나 죽겠어! 네! 어헤이! 아니 근데 우리가 조금 이기고 있어. 이 조금만 실수하면 진단 말이야. 대충하면 안 돼. 내가 대충하고 있어. 미안해. 배가 싸워. 죽었다. 와 스티커 완전 사귄데? 사귀라고? 어! 이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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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다. 어렵다. 난 배우 못했는데. 나도 잘 못했어. 완전 좋은데? 어. 남아 잘해야 돼? 남아 잘하는 기여? 어. 어 저쪽에 스키커 있어. 아 스키커 뭔가 짜증나는 캐릭터 같아. 더러워 일단. 어우 더러워 터지는 거 봐. 딱 더러워. 아 뭔가 더러워진다 스키커. 어 빨리. 아 뭐 뭐 무슨 소리. 못봤어. 아 더러워 침. 아 가래 침을 터지는 거 같아. 아 진짜. 아이 저 너무 더럽게 말하지 마. 무슨 소리지? 지 지 지 지 뭐지? 가래 침 터지는 소리잖아. 가래로워. 어? 어디 가기 적. 아 그거. 애기별 수 있나 삐삐이. 나도 어. 맞어! 삐삐삐. 삐삐삐. 삐삐삐삐. 제가 알게 된 애기별어. 성벌을 떼주고 있는 거 있을까요? 하하하하하. 헤헤헤헤헤헤헤. 삐삐삐삐삐삐. 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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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더! 맥서! 어 내 몸에! 아 내 몸에 다리씩 붙었어! 내 옆에 붙지 마! 벗어뜨린! 가자 가자! 따라가자! 아 따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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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! 협석! 진짜 더러운 캐릭터 같아요! 아 쟤 더러워! 아니 손님도 더러워! 로프스 에디! 아니 그거는 그나마 귀엽지게 해! 한 번씩! 이런 소리 난다니까! 로프스 1원이래! 같은 팀이래! 로프스 힘으로 만들어졌대! 아 어울리네! 오늘 됐었나요? 됐었나요? 구독! 좋아요! 눌러주세요! 안녕! 형 좋겠다! 어! 아 너로! 고맙습니다! 에 Ländern!